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강력한 변화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청룡은 풍수에서 보호와 번영을 상징하죠. 특히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과 조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한 날이죠. 조상의 영혼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시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소금을 엄지검지로 살짝 소량 집어주시면 이런 풍수행위에서 돈복을 크게 불러드립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으니 소량의 소금을 집으로 번영과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풍수행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돈복 터지는 풍수의식으로 자연의 흙 위에 또 땅 위에 이날 소금을 뿌려주게 되면 이때는 청룡의 상스러운 에너지와 흙이 또 만나게 되겠죠. 돈복 터지는 힘이 또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에 또 긍정적이고 또 풍요로운 그런 돈복의 기운을 가득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청룡의 해인 그 올해 같은 이런 2024년에는 자연의 그 흐름과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행동에서 또 강력한 그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추석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그 소량 집주위에 이렇게 그 소금을 뿌려주시게 되면 조상의 그 영혼과 또 교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정화의 그 상징까지 또 담게 되겠죠. 청룡의 해라고 하는 그런 상스러운 그 의미들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작용을 띠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가 뿌려주게 되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니 흙은 바로 그 자연에너지의 그 토대이면서 재물과 또 관련이 깊은 오웬 그 토이 기운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금을 뿌려줬을 때 바로 오웬 그 토이 기운은 더욱 그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집으로 또 재물운은 더욱 크게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그 추석 날에 소금을 그 소량 엄지검지로 집어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날 하게 되는 그 돈복을 터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 풍수 조치가 되어줍니다.